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튜브 촬영을 준비하는 서씨 그녀는 오늘도 또 쩔어있다 붙어 시작! 또 쩔어있다 시작!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돼? 언니가 사람 이상해? 아직 잘했지? 아직 말하면 돼? 아직 말하면 돼? 아직 말하면 돼? 여러분! 언니 내 뒤에 와서 시간이 안 돼서 오늘은 리허설 왔어요 저희가 선수분들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새것입니다 밥 먹으러 가야지 안녕 이양 다음 오후에 그냥 환경을 너처럼 줄게 아 이거 약한 거다! 너무 충분히 아픈 것 같은데요? 안 몸의 거ily 어이퍼 왜 나는 뭐.. 아하핳 아니 아니요 아핳 음.. 아기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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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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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라인은? 아! 잘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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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구르나 좋군 workers 부족 ratted 어떻게 might need toaya defens화 따뜻한 무언가 아니면ile 년에 밥은 이렇게 하고 communicate 맛있다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먹기다 밥을 먹기 내가 먹기에는 내가 먹기에는 두번째 밥을 먹기 다시 저녁에 에허uno 아 아 으 으 으 으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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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vídeos스러워! 바스타가 해봤어! 으흐흐흑 2시간 후에 해산물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우리 숙소가 모텔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내 올스타즈원 때문에 희정이랑 룸메예요. 뭐야, 머리? 돌았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우리 숙소가 모텔이에요.